아 진짜 진짜 길다. 아 너무 길어가지고. 너무 길어가지고.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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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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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얘기했다 맞다. 이건 제가 다 갖겠습니다. 손가락끼리 때문에? 야, 형 성원한 건 얼만데. 형 옆에서 너 옆에서 힘 주고 계속 응원하고 형이 그렇게 마음 쓴 거 못 느껴져서. 아, 어디다 숟가락만 줘. 다들 무릎 꿇으세요. 야, 신혜가 없어지는데 너. 누나한테 맡겨. 너 귀걸이 내가 웃기고 있어. 왜, 나한테 맡기면 너. 어렸을 때 세비하면 엄마한테 그걸 얼마나 당했는데. 제가 먼저요? 아, 갑자기 옷을 왜 벗어요? 아니, 벗으시라고 그래요. 넌 백날 노력하겠지? 하였지? 진짜 형이 들어왔어.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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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국이야, 뭐야. 카메라 들었어요. 레디, 액션. 넌 백날 노력하겠지? 하지만 너. 겨코, 겨코. 겨코? 아, 잠깐만. 무적할게, 무적할게. 무적할게, 무적할게. 무적할게. 나 지금 성향이 안 했어. 액션. 넌 백날 나처럼 되고 싶겠지? 약간 이상한데, 문장이. 하지만 넌 결코. 나처럼 될 수 없어. 오, 멋있다. 야, 멋있다. 야, 얘가 더 멋있어. 아, 내가 주인공이야. 야, 그거 나중에. 내가 주인공이야. 이 신의 주인공은 나야? 뭐하고 있는 거 있어요? 내가 주인공인데. 아니, 왜 나 감투야 또. 내가 왜 감투야, 내가 주인공인데. 주인공은. 죽겠다, 죽겠다. 아니, 지금 주인공은 이게 따로 있다니까. 드라마 보다가 너 진짜 욕 무작위하겠다. 자, 자, 자. 아주, 자. 뭐 때 먹은지? 주아, 누가 해봐. 야, 똑바로 봐. 정신 똑바로 쳐이란 얘기야. 어렸을 때 항상 골뱅이가 치셨어. 아, 이런 거 진짜. 정훈아. 너 지금 너무 올려다보고 있어, 지금. 너무 올려다보고 있어. 다리 벌려, 다리 벌려. 다리 벌려. 다리 벌려. 더. 너 몸 아프게 들어. 넌 항상. 야, 진짜 많이 벌렸어. 야, 진짜 많이 벌렸어. 고울베리 같이 왔어. 고울베리 같이 왔어. 고울베리 같이 왔어. 야, 어디 눈을 똑바로 쳐다봐. 너 그거 아냐고. 넌. 못생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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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지금 이렇게 벌렸는데 얘가 커. 아, 아쉽네. 아, 아쉽네. 아, 아쉽네. 아쉽네. 두 번째 게임을 준비하겠습니다. 두 번째 게임은? 뭐지? 어, 빨리 가네. 하나, 둘, 셋! 됐어! 와, 만난 사람들이 만났어. 괜찮아, 이거 몸이 몸 다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. 형, 형. 열받아. 야, 버려버려. 아, 저 보기만 해도 열받아. 어, 열받아. 야, 재석이 얼굴에 뿌려지게 해줘라. 어, 여, 여, 여. 아까 입었던 옷을, 옷이 저 안에 준비가 돼 있을 텐데. 어, 재석이 형도 타네. 아, 근데 옷이 막 조끼도 있어. 재석이 형도 타네. 넥타이와 조끼들은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넥타이와 조끼들은 하나요. 여섯 개야. 그래. 여섯 개 여섯 개. 오케이, 우리 동아리. 오케이. 야, 동원아 꼭 좀 이겨줘. 부탁이야. 야, 저 얼굴에 뿌리게 해줘라. 야, 꼭 이겨서. 네 얼굴에. 모두가 많을 거야, 지금. 네 얼굴에 진혁의 복수를 해주겠다. 호각 소리가 나면 바로 들어가서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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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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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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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시작!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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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